천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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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사를 한 번 했다가 저거 지속봤어요 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장난감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저는 띵블랑 장난감 어디 잔떡대와 한 번 놀아볼튀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셨던 교차합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바꿔서 해보세요 저거랑 해보세요 요거랑 해보세요 요렇게 댓글로 많은 분들이 달아주셨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제가 교차합체를 오늘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들 다 보셨나요 안 보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클릭을 하시면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막 그냥 다른 거랑 붙여가지고 합체하고 그냥 끝나면 재미없죠 그래서 오늘은 앞에 보이는 인형뽑기 기계를 이용을 해서 인형뽑기로 뽑힌 제품과 합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에 있는 총 6종의 이 제품들을 인형뽑기를 해서 뽑은 제품과 합체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죠 자 어떤 제품이 먼저 뽑힐지 바로 인형뽑기를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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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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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bravo!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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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감 잡았는데. 야아, 감 잡았는데. 이게 뭐 전문가구만 전문가 전문가 이거 봐 첫 번째로 배오니콘 배오니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오니콘 네 변신은 일단 엎어졌고요 오 이거 뭔가 뭔가 있어 보여 배오 칠면조 배오라이언 배오드래곤 자 다음은 라이니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니언 네 라이니언도 면신이 안되네요 라이니언 오 다리만인데 다리만 라이 면조 라이 드래곤 라이 베어 라이마 라이온은 라이온밖에 안되네요 자 드래면조 드래베어 드래리언 드래마 드래곤밖에 안됩니다 네 얘네 둘은 지들끼리밖에 안되네요 퓨마면조 퓨마리온 퓨마니콘 퓨마니콘은 됐습니다 퓨마니콘 퓨마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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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콘입니다 퓨마베어 유니면조 오 뭔가 지금 뭔가 약간 움찔했는데 지금 퓨마베어 유니면조 유니면조 퓨마베어 유니뿌어 변신이 정상적으로 됐다면 요렇게 되네요 퓨마베어 발레네 발레 발가락으로 썼습니다 발가락으로 칠면 빼어 오 얘는 완벽하게 되는데요 칠면 빼어 와 진짜 거의 완벽하네 이건 칠면 마 칠면 이콘 우와 이거는 이거는 가슴으로 가슴으로 칠면 이콘 리언 칠면 드래곤 이렇게 6종 전부 교차 변신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 변신이 가장 안되는거는 드래곤과 라이언은 앞뒤 앞하고 뒤가 전부 다 교차가 거의 안됩니다 얘네들은 거의 지드만 놓은 왕따라고 보시면 되구요 변신이 가장 잘되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니콘 뒷다리 유니콘 뒷다리 어디다 갖다 붙여도 그냥 다 펼쳐지구요 그 다음에 칠면조 칠면조 앞 네 칠면조 이 앞대가리를 어디다 갖다 붙여도 다 변신이 됩니다 네 한마디로 둘이 찰떡궁합 친구들 안녕 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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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마음대로 마지막으로 교차 변신을 해보고 여기서 한번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라도 만약에 다른거 다른 교차 변신을 혹시 보시고 싶으신 분은 다음 정갈 영상에서 미리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갈 영상에서 제가 한번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대문박 장난감 더 많은 제품과 재밌고 신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쓰러미누 이 자세 아시나요 여러분들 이 자세 가능하십니까 저 이 자세 한번 했다가 죽을뻔 했어요 굉장히 겸손하죠 무릎 꿇고 있습니다 딱 이렇게 무릎 위에 딱 손 얹어놓고 겸손하게 어? 말해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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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봐 잘못했어 안했어 잘못했어 안했어 말해봐 어? 말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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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 봐 딱 고개까지 딱 숙이고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